캘리포니아 소식입니다.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라도 가입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정부 건강보험 메디켈의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. 바로 불채자들도 이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. 기존에는 서류 미비자의 경우 18살까지만 메디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내년부터 25살까지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도 메디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. 해당 확대 대상은 일단 응급 메디켈을 신청해 받아놓으면 추후 신청 시 수월해진다고 합니다. 만일 26살이 되면 메디켈 수혜 자격은 사라지게 되지만 LA 카운티 거주 서류 미비자는 마이헬스 LA에 가입하면 의료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게 되는 불채자 메디켈 서비스 대상 확대는 연방정부의 지원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이나 추방의 위험도 없음이 강조됐습니다.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됩니다.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됩니다. 아멘